공주시가 농촌지역의 정조환경개선과 주민복지양상을 위해 소랭이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. 지난 20일 정안면 월살리에서 공주시 관계자와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공간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소랭이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준공식이 열렸습니다. 공주시는 이번 사업으로 소랭이 활성화센터, 황토찜질방, 산책로, 전망대, 숲하늘길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이 다양한 체험을 즐기며 머물다 갈 수 있는 농촌 권역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.